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코너인데, 첫 이제 시간인데. 얼마 전에 종용한 인기 드라마 덕분에 정조와 의미성 시의 절절한 사랑,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정조가 손수 묘비명을 짓고 제문을 썼을 정도다 하는 이야기. 저도 참 신선하게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왕들의 사랑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왕들도 사랑을 했습니까? 사랑을 했죠. 했는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왕의 사랑은 단순하게 한 여성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순수한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후사,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의 어떤 구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의빈성 씨의 아들이 일찍 죽긴 하지만 처음에 문효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자랐으면 사실은 그 자리가 순조의 자리가 됐을 거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과 그리고 이제 사적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왕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이번 드라마의 아마 특징이 이제 좀 여성의 관점에서 왕을 좀 바라본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좀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여성에게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그 여성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사랑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왕으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네요.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첫 번째 주인공이 이제 상대가 되겠죠. 바로 공민왕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민왕. 고려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위가 어쨌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이제 충숙왕이고 그다음에 형은 충해왕이고 조카는 충목왕, 충정왕 이렇게 되니까 주변은 다 이제 왕이 됐고 자신만 이제 왕이 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일종의 정략 결혼으로 이제 몽골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노국대장 공주랑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을 한 지 2년 뒤에 결국은 이제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려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원 정책, 자주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부인이었던 노국대장 공주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굉장히 이제 몽골 여인들이 잘 타는데 공민왕한테 말 타는 것도 가르쳐줘서 피란을 갈 때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몽골 사람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말 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그 반란군이 흥왕사의 왕의 어떤 행차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남편이었던 공민왕은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가 문 밖에 섭니다. 아니 잠깐만요. 남편은 들어가고 아내가 문 앞에 쓴다고요? 그렇죠. 나를 먼저 배고 가라. 배고 가라. 뭐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반란군들이 물러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면 공민왕은 고려의 왕이지만 노국대장 공주는 몽골의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을 건드리면 이 반란이 성공하더라도 후환이 생기기 때문에 몽골의 공주를 건드리면 이제 몽골군이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들이 노국대장 공주의 어떤 엄포 앞에서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던 공주였는데 부인이었는데 공민왕 14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민왕은 크게 이제 시름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공민왕 내외의 무덤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신이 묻힐 공간을 이제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는 노국대장 공주 옆에 묻히겠다. 더 나아가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공민왕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놓고 그거 보고 맨날 울었다. 그리고 정사도 돌보지 않았고요. 아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내가 이제 떠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민왕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이 노국대장 공주입니까? 그래서 노국대장 공주 얘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또 있어요. 이게 노국대장 공주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다가 희생이 됐으니까 생을 마감했지만 사실은 비극적이라고 보기엔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사고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고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공민왕이 또 한 명 어떻게 보면 눈을 두어 주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다. 이게 노국대장 공주가 있을 때인지 아니면 떠난 뒤인지 이게 이제 여성 우리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제 이른바 개혁 정치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권문세족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등용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입니다. 신돈. 그런데 그 신돈의 신여 중에서 반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신돈을 신돈이 공민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임금께서 아무리 왕비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없으니 반야를 옆에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 안 좋은데 이거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민왕과 반야가 동침을 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제 노국대장공주도 임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제 정처인 그 노국대장공도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야도 임신을 하고 임신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먼저 노국대장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민왕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일종의 죄의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계속 술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후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작가분이 표현할 때는 그거는 이 반야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둔 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반야는 아이를 무사히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낳았는데 문제는 이 반야가 이제 신분이 계속 미천하고 또 신동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궁궐 안에서 이 반야가 낳은 아이를 당시 이제 궁궐 안에 있었던 또 다른 궁역이던 한 씨의 소생으로 약간 바꿔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왕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인은 한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모니노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나중에 이제 우라는 그 다음에 이제 강릉군이라는 군호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왕입니다. 우왕이 되는군요. 근데 이건 문제 안 됩니까? 자신의 엄마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 우왕이 나중에 왕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가 너무 신분이 낮고 그 다음에 궁인 한 씨의 소생으로 속였던 이유는 이 반야의 신분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가 왕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내가 생모다. 그랬더니 이제 궁궐에 있던 관리들이 이 사람을 잡습니다. 반야를 잡아다가 그걸 태우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태우는 이거를 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반야를 자루에 담아서 임진강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비극을 맞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공민왕이 잘못했네요. 공민왕이 다 잘못했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역사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왕의 계보를 고려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고려사의 왕의 계보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충정왕, 충목왕 이렇게 공민왕 가다가 그다음에 공양왕으로 건너뛰어요. 우왕, 청왕이 없습니다. 아 공식 기록에? 네. 고려사 기록에. 공식 계보에서 빼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왕, 청왕이 어디 갔는지를 봤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신하들 관련된 얘기를 적는 열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금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라든지 평민을 다루고 있는 열전에 가 있다. 네. 그 챕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반영열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왕, 우, 왕, 창이 아니라 신우, 신, 창이다. 신돈의 아이다. 신돈의 아이다. 그러니까 신돈이 이미 아이를 뵌 상태에서 공민왕에게 동침을 하도록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내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공민왕이 죽었을 때 2세기 묘비를 지을 때 우왕 덕분에 왕위가 든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또 우라는 이름을 내리고 강릉군이라는 군호를 공민왕이 살아내렸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야라는 여인은 살아서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그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왕의 사랑은 조금은 비극적이었다. 비극의 인물이네요. 또 다른 왕의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신다면 네. 왕과 이제 사랑을 나눴지만 그 사랑이 또 비극이 됐던 인물인데요. 바로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 정순왕후 송씨. 네. 왜 비극이 된 겁니까? 짐작하시겠지만 단종이 17살에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 짧은 생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단종과 혼인을 한 게 1454년인데요. 이 1454년이 이미 1년 전에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비가 돼서 계유정난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미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수양이 왕이 혼인을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정재 씨가. 그렇죠. 얼굴에 칼자고 팍 있어요. 결혼은 하셔야죠. 그렇죠. 조카님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분이 낮은 그러니까 외척으로서 힘이 없었던 관료의 따님으로서 정순왕후 송씨가 혼인을 하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사육신의 난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상황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올라가서 역설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대비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16살에 대비가 됩니다. 16살에 대비가. 그러니까 15세에 혼인을 해서 16세에 대비가 되고 그리고 18세에 남편과 이별하게 되는 영영 이별하게 돼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별하고 그 뒤부터는 야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정순왕후가 되는 거죠.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비극적인 상황이었고 또 단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자 15살에 결혼해서 18살에 이제 혼자가 돼서 평생을 살았다. 그렇죠. 참 무슨 이런 기고한 운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마 단종을 이제 그 영월로 보내는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 이별이었고요. 보통 이제 왕과 왕비를 유배를 보내더라도 같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 가치는 안 보낸다? 네. 아, 또 따로 보내요? 따로 보내죠. 그래서 서울에 정순왕후를 두고 단종은 영월로 보내죠. 왜냐하면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창신동 일대에서 이제 헤어졌을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가 이제 한양도성의 끄트머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영도다리, 영령이별하는 다리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고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정순왕후는 영워를 동쪽이니까 동쪽을 바라보는 동망봉이라고 하는 거기서 왕을 기다렸고 그다음에 이제 영월로 갔던 단종은 이제 망양봉이라고 해서 서울을 바라보는 쪽에 또 이제 항상 눈물을 머금었다고 하는데요. 짧은, 어떻게 보면 젊은 부부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할 사람은 남편과 부부인밖에 없었던 두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애틋하지 않았을까.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평생 어떻게 보면은 이 정순왕후는 남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14살, 15살에 만나서 그 짧은 사랑. 참 마음이 아프네요. 수백 년 전 이야기인데. 정순왕후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뜻밖에도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82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조가 주는 녹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동네 여인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시장을 만들어서 그 시장에서 나눈 부산물로 생을 이어갈수록 해서 그 시장은 특별하게 여인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여인들만 모이는 여인시장. 그래서 이제 그 창신동 일대에 여인시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처음에는 노상군이었다가 나중에 숙종 때 이들을 이제 단종과 정순왕으로 복권을 해주고요. 그 무덤을 이제 영조 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참배가 이어지게 되는데 숙종, 영조, 순조가 이제 그 정순왕후의 능이 사릉이거든요. 남양주에. 거기에 갈 때 비가 내렸대요. 비가 내렸다. 그런데 이 비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어서 이게 원안을 씻어주는 비다. 이제는 이제 후대 왕들이 인정을 해줬으니 그래도 그 원안의 일부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보통 왕과 왕비의 능은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남양주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둘을 어떻게 연결해줄까? 그러다가 사릉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단종 무덤 옆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해서라도 두 부부의 인연이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가장 귀한 인연이 왕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부부의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다음 생에서는 꼭 왕으로 태어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역사소 왕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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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